우리 이제 데이트 하러 왔어요.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알려줘서 처음으로 옷 샀을 때가 아직도 귀엽네요. 초반에 사진 봤어요. 가위바위보는 좀 심심하니까 붙일 것 같아요.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이야. 딱 한 번. 안 내버린 거 가위바위보. 아? 아? 찌찍박. 아? 오케이. 아, 이게 아프다 너무 많이 먹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 선생님이 또 센스에, 센스 이렇게도 제가 뻔한 마음인데. 깨발 날아. 창으로 깨발 날아. 아, 이게 아프다. 한지, 아프다. 보여주셔서 감상 stroke 우리가 몸에 나는 그기 때문이다 나는 그기적으로 불쩍한 나에게 방금 노란 나는 나는 나에게 나를 나를 대답 나는 나는 하나 나는 나는 잘못놈을 마셨어. 무대에도 끊어봅시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라는 말이 이렇게 다 꺼내기 어려운 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마무리 왜 돼요? 가요. 오케이, 빨리 마무리합시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스테이버. 감사합니다. 오케이, 기대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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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